수상자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 이준기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준기 씨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 인생 2회차 열혈감사 김희우를 변신해 대역 없는 격렬한 액션 연기는 물론 절대 악과 치열한 두뇌 싸움 밀도 있는 감정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시청자로부터 큰 후평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준기 씨 수상소감 부탁드려요 너무 열심히 즐기다가 깜짝 놀랐네요 그냥 받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준비해놓은 그 이름 적어놓은 쪽지 꺼내주시죠 아니 저는 그 대상 타면 얘기하려고 아 자황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 안되겠고요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혼자만 그냥 이렇게 덜렁 나와서 그냥 확정이 되니까 아 기분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더 멋진 목소리로 좀 소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비염기가 있는 거 저기 이준기 씨 죄송한데 왼쪽에 있는 꽃을 좀 옆으로 해주시겠어요 물이 계속 흘러서 마치 모르는 분들은 무대에서 쉬하는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죠 예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할까 봐 아 제가 감동한다고 이렇게 뒤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아 너무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고 참 항상 이렇게 가득 찬 시상식을 그려왔는데 벌써 이렇게 어느덧 코로나의 긴 터널도 지나가고 함께 웃고 떠드니까 기분 좋습니다 음 일단 오늘 수상하신 분들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언젠가 함께 만날 동료 배우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족 같고 언젠가 함께 그려나갈 열정을 불태울 그 현장이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좀 많이 까불고 좀 많이 다가가는 편인데 저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많이 정신없고요 많이 산만합니다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가슴 좀 열어주시고 함께 즐겁게 또 현장에서 함께 만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저 짧게 그냥 오늘 저희 부모님 좀 말씀드리고 예예 그럼요 감사할 분들이 있어서 아 그럼요 그만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 대상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상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감사드리고요 그 제 동생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김석준 상무님 석준형 항상 고맙고 그리고 우리 상현이 이상현 팀장 8년 동안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느라 고생 많다 계속 같이 해주자 그리고 우리 선용이 스타일리스트 선용이 그리고 지연이 그리고 함께 현장단 리엔 그리고 서구 다 고맙고요 나무헥터스 김종도 대표님 동식이 형 탄이 형 감사합니다 오늘 나무헥터스도 화이팅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내년에는 작품으로도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더라도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서 인사드릴 테니까 내년에 자주 만나요 그리고 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에 아주 신나게 깡충깡충 뜨시면서 복들 많이 많이 주워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 됐어요 줍지 마세요 저희가 저희가 들어가세요 상 받은 분이 뭘 이걸 주세요 저희가 저희가 할게요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물이 무슨 마술사가 어? 다 끝났어 이렇게 떠는 거 보니까 끝났네요 감사합니다